예 안녕하십니까 아메리카 동이족 tv 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런걸 어딘가에서 봤습니다. 십사 잉글리시 워즈가 드라이브 프롬 나와틀 언어에서 왔다고 자 잉글리시는 프롬 올드 코리안에서 왔습니다. 드라이브 프롬 올드 코리안 나와틀 이거 한번 보자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자 캐피탈 오브 아즈텍 엠파이어 아즈텍 제국의 수도 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 테노치 디틀란 이라고 합니다. 테노치 디틀란 그죠 테노치 디틀란 자 이게 지하자 좋다 거든요. 아 저사람 또 시작한다 또 시작한다 저사람 아메리카 추장 또 시작한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게 맞나 안맞나 자 테노치 디틀란 지하자 좋다 그 뜻은 태양이 도로다 동이 텄답니다. 자 체로키 사전에 자 뭐라 되어있습니까 템플 지하자 좋답니다. 지하자 좋답니다. 자 체로키 사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종교를 갖다가 디넬러 더띠 라고 했습니다. 지하자 좋답니다. 이 사전을 만들 때 이런 저런 저 여러 체로키 사람들 만나가지고 단어를 갖다가 모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최종적으로 만든게 디넬리 위띠 입니다. 디넬러 더띠 최종적으로 이 단어를 올리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우디나다 이 같은거죠. 르드 같은 겁니다. 자 지한리 지틀리 아즈텍 사람들 블라스트라고 하는데 뭐 신상한 행복한 평화로운 지한리 지틀리 자 아즈텍 데노치 디틀란 아까가 아즈텍 제국의 수도를 갖다가 데노치 디틀란 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아메리카 체로키 자 보십시오 데네치 더띠 뒤에 엠만 없을 뿐입니다. 엠만 암만 없을 뿐입니다. 데노치 디틀란 디네틀리 더띠 같은거에요. 사원 절 듀닐라 위띠 이것도 같은거에요. 이 사람들이 뭐 한날 한시에 확 내려갔겠습니까. 바다 건너 넘어갔겠습니까. 아니에요. 띄엄띄엄 넘어갔습니다. 띄엄띄엄 그래서 여기도 사투리가 존재하는거에요. 발음이 사투리가 존재하는겁니다. 띄엄띄 우리가 김치 딤치 짐치 이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드즈입니다. 젤리 지틀리입니다. 동이 텄다. 인류 최초의 태양이 떠오를 때 그때 막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젤리 지틀리 이겁니다. 젤리 지틀리 아즈텍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발음이 우리말입니다. 우리말 영어에서 온게 아니구요. 영어도 그 아와뜰에서 이렇게 뻗어 나간게 아니고 올드 코리안에서 잉글리시가 뻗어 나간겁니다. 자 지하자 좋다. 방글라데시 슈로즈 오따 슈로즈 오따 이것만 다 한겁니다. 그 다음에 잉글리시 철치가 절치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이쪽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젤리 지틀리 내 제사 지내는 그 사당 그걸 젤치라고 합니다. 젤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젤디라 없네. 젤디 독일은 젤디 지하자 좋답니다. 도시 이름 도로트먼트 헬리포트 엘리포트 엘리포트 자 태양이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합니다. 아주 기쁘고 태양을 보고 있으면 기쁘고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우리 땅에는 땅이 사는 생물 동물 중에 그런 동물이 없을까 보니까 또 이런 동물이 있네요. 전쟁도 잘하고 힘이 좋아가 밭도 잘 갈고 무거운 거 척척 들고 나르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 조상들이 이를 갖다 이름을 뭐라고 짓지 젤리지틀리 라고 짓지 그렇게 된 겁니다. 광동어 보십시오. 광동어 사전에 이렇게 발음합니다. 대본상 대본상 이렇게 발음합니다. 젤리지틀리입니다. 지하자 좋답니다. 광동어 우리 조상들이 살던 동의족들의 고향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한자어 할위라고 우리 발음을 하고 있는데요. 할위 할위 이 도대체 할위가 뭐냐고요. doing something 입니까. 아니고요. 그냥 지할리입니다. 지할리. 태양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할위 할위 지할리 저 발음이 약화된 것 뿐입니다. 지할리 지할리 그 다음에 코끼리상도 지금 이거 쭉 보십시오. 이거 지금 선 드라이즈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가지고 이거는 뭐 제 가설입니다만 옛날 한자를 이렇게 이 두 단어를 합친 겁니다. 이게 지할리지틀리입니다. 떨어져 나가지고 코끼리가 되고 이것도 코끼리가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확실합니다. 고대 동의자는 분명히 위상입니다. 위상 젤리 젤리 지할리 위상 위상이 되는 겁니다. 하필 또 위상이란 단어가 있어요. 위상을 더 높이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자가 좀 다릅니다. 위상을 더 높이다.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젤리 지할리 그 위상입니다. 이게 원래 코끼리의 한자어입니다. 이게 합쳐진 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이게 갈라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뭐 하다 두 대가 이게 엘리펀트가 되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저의 가설입니다만 고대 동의자는 이 두 개 합쳐져서 젤리 지할리라고 발음을 했다. 인류 최초의 외침 셧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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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자자 좋다라는 이 단어를 사람한테 또는 땅에 지명에 동물에 뭔가 사물에 국가 민족 사물에 막 갖다 붙입니다. 막 갖다 붙여요.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 광동호 사전에 거칠 분자가 크게 거칠다 그럼 말도 되긴 되죠. 피부도 거칠 거칠하고 코끼리가 자 이렇게 이렇게 발음한다. 디헌리지틀리입니다. 디헌리지틀리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코끼리 엘리펀트 지할리 좋다 그래서 위상입니다. 위상 아스텍 지할리지틀리 엘리펀트는 지하자 좋다 아스텍 알티펫틀 아스텍 도시국가를 알티펫틀이라고 합니다. 지의 발음이 생략이 됐습니다. 지허띠 열띠 알티 휘띠 알티 휘띠 자 광동호로 디반리 지할리 젤띠 지할리 지할리 지힌리 지힌리 자 베트남은 디반리 디반리입니다. 디허티 디허티입니다. 디허티 코끼리를 디허티 라고 발음합니다. 지하자 라고 발음한다고요. 폴란드 럴리 헛디 이렇게 발음합니다.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음합니다. 코끼리 같은 형용사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지할리 짓들입니다. 전 세계로 이 단어가 뻗어나갑니다. 폴란드에서 보냅시다. 럴리 지할리 짓디 빵글레디쉬 지로즈 였다 이건 저번에 봤습니다. 태양이 돌아온다 잉글리쉬 헐리우드 럴리 짓드 탈모드의 뜻이 뭐냐?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사회의 모든 사상에 대하여 구전 해설한 것을 집대성한 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할리 짓들입니다. 지할리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갔어요. 영어 단어 오리진 제네시스 삼스크리트 젠스크리트 힌디어로 코끼리를 헛디 라고 합니다. 지하디 지가 생략이 됐습니다. 지하디 네팔로 네팔로는 두 개입니다. 두 개 헛디 라고 합니다. 힌디가 똑같습니다. 두번째 니허이 이래 바랍니다. 니허이 디인데 디가 생략이 됐습니다. 지하디 니어디 우즈벡스탄스 코끼리를 휠 이랍니다. 휠 휠 베르시아도 필입니다. 필 P-I-L 휠 휠 휠 휠 휠 휠 몽골하고 태국이 이렇게 거리가 먼데 어떻게 코끼리가 단어가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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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할리 지할리 양리 양리 젖더랍니다. 엘리펀트는 아주 고마운 동물이거든요. 인간에게 전쟁에서도 이기고 무거운거 잘 나르고 착하고 순하고 얼마나 이쁩니까. 지하자 좋다. 태양대 대통이 텄다. 빵글래티시로 좋다. 할리우드 탈모드 오래된 쭉 했고 자 그래서 이거 뭐 잠시 머리도 시킬 겸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입니다. 어디 뭐 네이브나 이런 데 끌고 온 거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설문회자 분율 오나라 광동 우리 동이족들의 고향 분율 이라고 발음을 했답니다. 우리가 분율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당에 가는 거는 이 공부를 하러 가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이 고대 한국어를 배우러 서당에 다녔던 거예요. 지금은 단어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거는 퓨어 코리안이고 이건 차인즈 캐릭터로 두 개를 지금 나눠가지고 쓰는데 이거 보십시오. 설문회자 분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율 분율 영어는 우리말이다 동이족이 만들었다 분율 분율 이렇게 발음합니다. 분율 이게 조금 발음돼서 펜슬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코리안 물수 워스 잉글리쉬 는 어떻게 됐습니까. 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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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니즈 워 무 발음이 날아갔습니다.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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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갔습니다. 이게 코리안이 원래 한자의 주인 아닙니까. 동이족의 한자 주인 아닙니까. 차이니즈 가 아니고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너무 많습니다. 동이 텄다 지하자 좋다 류세차 이거 차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해외 차례로 말하면 그게 아니고 제사를 지를 때 제문의 첫머리에 쓰는 말이라고 했거든요. 뭡니까. 동이 텄다 이 말입니다. 지하자 좋다 이 발음을 그냥 한자 비슷한 걸 가져다가 한자를 비슷한 걸 가져다가 놓은 것 뿐입니다. 한자를 비슷한 거를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자 이 그리스 유명한 류레카입니다. 유세차 류레카 전세계에 비슷비슷한 단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인간이 입에서 나는 소리는 다 비슷비슷해요. 지역과 국가 지역을 뛰어넘어서 보십시오. 류레카 뭐 아주 즐거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금이다 뭐 하여튼 스페인의 행운을 빌어 뭐 행운 이런 뜻이고 필로소피가 철학이 아니고 젤리 입술소리로 다 떨어지는 겁니다. 비피 보십시오. 전부 다 지하자 도타가 입술소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베니 빌려 빌려 서비 빌리 저 빌리 젠트 빌리 젠트 브리젠트 프레젠트 프레젠트 뭐 강세가 앞에 간다 뒤에 간다 그 문제가 아니고 지하자 좋타를 말하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핫 스 샤우팅 시티 사이트 서클 시타임 하베스트 스위트 하트 연인을 스위트하트 라고 합니다. 지하자 좋타 지하자 좋다 사인 시인 시그네처 시그라트 쭉쭉쭉 너무 많습니다. 근데 대충 이렇게만 적어놓을게요.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찾아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 발음으로 또 떨어집니다. 가꼬이 일본말로 가꼬이 지하자 즈가 그로 바뀐 것입니다. 짐치 김치 즈 그로 바뀌지 않습니까? 지하자가 그로 바뀝니다. 지하니 지하니 가꼬이 가꼬이 가꼬이가 됩니다. 일본놈들 그 전범기 가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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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교꾸지스키라고 합니다. 교꾸지스키 일본놈들 그 전범기를 태양 딱 떠오르는 거 그거 참 안타깝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지하자 좋다가 발음이 바뀐 것 뿐이에요. 지하자 좋다 지하자 간바레 크리스탈 저희도 그 발음으로 떨어집니다. 그 발음 지구라트 즴버리 지저스 크라이스트 젠버리는 뭡니까? 간바레 하고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태양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조기 한자를 만든 건 당연한 거고 이 영어의 어원은 드라이브 프롬 잉글리시 워드 드라이브 프롬 올드 코리안 랭기지 에서 왔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